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운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싶은 대로 또한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여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살아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있는 지체 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안내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확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죠 아마 사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도행전 안에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데 가장 긴 설교예요 스대반 집사님의 설교인데 여러분 스대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 역사에 등장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7집사를 세워서 또 사도들이 역할 분담을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어마어마한 부응을 또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뽑혔던 분이 스대반 집사님입니다 스대반 집사님의 이야기로 이제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계속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7장 안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어떤 목적일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런데 이번에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하면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6장 7장의 내용을 좀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스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여러분 지금 집사님이 스대반 집사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권능을 스대반 집사님이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회당을 이루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 사람들과 스대반 집사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대반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아주 비열한 방법을 택하죠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 다음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세인들이죠 장노들 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스대반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이 충동질 당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대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산에 들인 공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죠 거기에서 종교재판을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스대반을 세워놓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신문을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신문을 하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성전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리고 나살은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했던 건 뭡니까 그 성전을 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지금 스대반을 공격하고 스대반을 공격하는 건 누굴 공격하는 겁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서 결국 사단이 하는 방법인데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했을 때 스대반 집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그야말로 풀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을까 지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사도들과 함께 교회가 지금 계속 흘러오고 중간에 피팍득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지금 남자어름만 만명이 넘는 교회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스대반 집사님이 그들의 그 거짓 증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반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팩트를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30년 35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글은 정말 누구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냐면 이방인 교회에게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긴 메시지를 기록해서 누가가 남겼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는 또 무엇을 이 메시지에서 알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차근차근히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족장들이 다 거기에서 세계매서 다 묻히고 그리고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당에서 종살이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살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당에 누가 태어나게 하시냐면 모세가 태어나게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그 무렵에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그 집에서 키웠다가 결국에는 그 부모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길게 스레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자기 친족들에게 나가서 동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살려준 이야기 그런데 애굽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 사건이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미대한 땅으로 도망간 이야기 도망쳐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미대한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오늘 스테반 집사님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당에서 구출해낸 이야기 그 긴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3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다 지금 모세는 누구를 얘기를 한 거냐면 메시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경애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말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모세를 존중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애하고 정말 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한 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략기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거절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아론에게 말을 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 조상이 너희 조상이다 우리 조상이다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조상들을 외면하자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44절을 보십시오 광려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회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을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그 증거의 장막 회막이 있었다 이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만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요수하서에 나오죠 요수하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그 증거의 장막을 어디까지 가지고 갔어 누구에게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45절을 보면 다이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지금 소상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모세가 전해준 것에 대해서 이 스테반이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동식이었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이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이시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다이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었죠 다이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게 됩니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어떤 스토리로 왔는지 전체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언자들이 말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바침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서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온 세계가 모든 세상이 내가 지은 건데 그 지은 것에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 것이죠 사람이 맞는 것에 성전에 국한되고 거기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들에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로 성령의 검으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찌르는 장면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조상들처럼 여러분 그 조상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한례받지 못해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칼날처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다 항상 하는 일들이 성령님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느냐 모든 선지자들 다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말씀하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메시야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말한 모든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다 죽였고 너희는 또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말씀했던 의인 그 메시야 그 메시야의 너희들이 배반자가 되었고 그 메시야를 너희들이 죽였다 당신들이 죽였다 이 말을 듣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칼로 찌르듯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그들이 말했던 거짓 증인들이 말했던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 53전에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정작 너희들은 그 토라를 지키지 않았고 그 의인이신 메시야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배신자들이다 지금 이들이 정말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이들을 미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진리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자기 동족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이들은 이를 갑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리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외쳐요 정말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스테반 집사님이 하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데 가장 싫어하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말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 서 계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죠 그 청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돌로 쳤을 때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가 사정제 일장 그리고 누가 보면 일장에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에게 이 글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 교회에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 잘라버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고 여러분 역사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의 뿌리가 뭔지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가 완전히 다 열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교회가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보금을 전해요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알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이 알을 깨뜨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알을 깨뜨려서 이 보금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과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방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해진 그 역사를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또 누가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몰라요 이 역사의 뿌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지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교회밖에 모릅니다 교회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한국의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밖에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피가 있었는지 고난과 피빡과 고통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이방인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뿌리에 대해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각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이고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고 지금 초대교회 이 희생과 이 박해와 이 피흘림이 이 순교가 이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알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아니 갇혀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 알을 깨뜨려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편협적이고 얼마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지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래에서 우리가 깨어나오기 원합니다 그 갇혀있는 곳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열방의 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하기에 주님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뿌리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피상적인 기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이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삶으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가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혼신하는 것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스테만 집사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발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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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위에 그 순정의 삶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아멘